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쉽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겪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블루와 화이트색을 혼합해 줍니다 그리고 커팅된 그림 안쪽 면을 조심스럽게 그려줍니다 커팅지는 종이, OH필름, CTG 등 다양하게 많은데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 손으로 커팅할 시에는 안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뭉개구름 그릴 때에는 약간 원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뭉개구름 그릴 때에는 약간 원을 그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구름의 라이트 부분도 조금 묘사해 줍니다 아멘 바탕색으로 잘 정리해 줍니다 바탕색이 백색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손잡이 부분은 옐로우로 그려 볼까요 손잡이 부분은 옐로우로 그려 볼까요 비 내리는 느낌도 자연스럽게 마음 내키는 대로 그려 봅니다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영상 반응이 좋으면 추후에 좀 더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